본 사업은 댄스 리터시를 기반으로 춤 전반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바탕으로 춤의 체험, 탐구, 확장을 경험해서 자기 자신의 표현과 창작을 하는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사업 초기부터 전문예술단체 갬블러 크루와 함께 기획을 준비했고 8월부터 11월까지 총 13회차를 거쳐 오늘 성취공유의 댄스 파티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댄싱 온 썬더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강사로 진행하면서 청소년부, 청년부를 봤을 때 분위기가 아무래도 많이 사뭇 다르더라고요. 청소년부 애들은 장난기가 굉장히 많고 호기심도 많아서 어떤 동작을 하나 알려줬을 때 다들 서로 해보겠다고 열정을 불태우는 모습이 너무 귀여웠고 또 그렇게 장난만 치는 게 아니고 퍼포먼스를 준비를 하다 보니까 또 아이들이 사뭇 진지해져서 열심히 서로 더 연습하고 싶다고 음악도 계속 틀어달라고 하고 집에서도 어머님들한테 계속 음악 틀어달라고 해서 서로 연습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처음 모였을 때는 사실 춤이라는 카테고리로 만나긴 했는데 조금 관계도 서먹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거울을 보지 않고 본인의 모습을 춤으로 확인한다는 게 사실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함께하는 에피소드가 많아질수록 그들의 춤실력도 점점 늘어가는 과정이 보였고 또 그거를 저희는 수업을 함으로써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처음에는 다 같이 연습하는 것 자체도 되게 낯설고 몸의 긴장도 덜 풀린 상태로 시작했던 것 같은데 점점 하면 할수록 재미도 많이 느꼈고 다 같이 하면서 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신청할 때는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없지 않았지만 그래도 일단 한 번 사는 인생 해봐야지 해서 왔는데 하면서도 사실 제가 제일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좀 좌절도 하고 했는데 방금 이렇게 마치고 나니까 연습할 때보다 더 잘하게 된 것 같아서 좋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해서 되게 좋아요. 사실 이런 경험이 누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되게 멋진 경험을 한 것 같고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돌리고 움직여요. 우리가 활용할 거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이렇게 무대에서 틀리지도 않고 또 밝게 연습한 대로 잘 해내는 모습 보니까 너무 뿌듯했고 청년부분들도 이런 무대가 완전 처음이신 분들이 더 훨씬 많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실수하지 않고 당당하게 이겨내는 모습이 너무너무 뿌듯했고 또 이런 사업이 아무래도 춤을 접하기 어려운 일반인들에게는 조금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리고 조금 더 용기 낼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아서 그리고 오늘 성과 공유의 자체가 모든 스태프분들과 임평문화대단 모든 분들이 환경을 너무 좋게 조성을 해주셔가지고 사람들이 더 멋있게 무대를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대가 있기까지 큰 사고 없이 누구 하나 다치지 않고 그래도 무대를 끝까지 잘 마무리했다는 점에서 정말 좀 응원의 박수를 하고 싶고 앞으로도 또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춤으로서 모일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공연을 올리게 됐는데 저는 이제 무대 뒤에서 저희 참여자들하고 끝까지 같이 했었거든요. 근데 어떤 그런 참여자들이 실제적으로 어떤 겪는 그런 변화들을 제일 많이 옆에서 지켜본 것 같아요. 소심했다가 또 춤에 대한 관심은 있는데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있었고 그 다음에 선생님 저는 잘 못하는데 이거를 같이 할 수가 함께 하니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것들을 이 무대에서 같이 실현해주고 또 무대 뒤에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의 컨디션 챙겨주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즐거웠고 이 프로그램을 한 게 정말 의미가 있었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전체 성과 공유에 보면서 참 좋았던 게 우리 참여했던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이 어떻게 잘 놀았고 또 춤을 가지고 나를 어떻게 표현했는지를 잘 보여준 점에서 꽤 뜻도 깊고 의미도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같이 참여했던 우리 강사분들 또 앞에서 락킹이 또 뭔지 이렇게 알려주시는 과정을 통해서 여기 오셨던 분들도 아 춤이 이런 거구나 또 이해도 할 수 있었고 또 같이 또 즐길 수 있는 시간도 만들어져서 또 그 부분도 좋았고요. 특히 이제 우리 전문 선생님들이 뒤에서 이렇게 공연을 해버리면 우리 참여했던 분들이 뭘 했는지 온 분들이 잊어버릴 수 있는데 이 공연 구성도 참가자들이 얼마나 돋보일 수 있게 만들까를 고심했던 것 같아요. 그런 점도 마지막 성과 공유회가 참여자 중심으로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를 잘 보여줬다는 점에서 참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댄스 파티 성과 공유회를 너무 즐겁게 봤고요. 사실 전국이 지금 춤의 열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모든 국민이 춤의 열광에 있는 이럴 때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은평에 공동체로서의 모여지는 하나의 접점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청년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청소년은 물론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사실 지역 활성화 사업으로는 사실 이럴 좋은 테마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성과 공유회도 너무 즐겁게 보고 모든 참여자들이 함께 누리는 그런 성과 공유회여서 굉장히 뜻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할 의사 있습니다. 저도 할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춤을 추는 게 정말 즐거워서 그러면 안 물어보셔도 무조건 제가 1등으로 신청할걸요? 네, 저는 꼭 할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이 너무 재밌었고 겹쳤기 때문에 내년에도 할 수 있다면 무조건 할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관심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재미있게 무언가를 시도하고 도전한다는 정신에서 굉장히 큰 박수를 주고 싶어! 그래서 앞으로도 춤뿐만이 아니라 또 재미있는 본인이 관심 가는 것들을 시도해보고 도전해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들 수고 많았어! 이번을 계기로 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댄스뿐만이 아니고 많은 예술 활동을 체험하는 데 도전하는 데 있어서 용기를 많이 내고 시도를 하고 많이 접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